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도 2월 1일 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닐리아의 녹색 장원님께서 도둑놈들 1권이 100만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2023년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업적 성공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이번 책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면서도 정신이나 이런 것은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상업적 성공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참정권을 지킨다는 것은 공화국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보게 되면 참정권을 수호할 그런 의지나 이런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제가 좀 혹평을 하게 되면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당시로서는 큰 해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이승만이라는 거인이 의혜민주주의를 그렇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평행화돼가지고 이제 선거를 그냥 기계가 하는 조작범들이 앉아서 선거를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나라에서 녹을 먹거나 좀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다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에 다루겠지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이니까 아마 서울법대를 나왔겠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국가를 조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많이 배운 자들이 인천 연수월에 재판을 맡았던 천대역 조재연 이동은 재판글의 의혹을 여러분들 한참 물망이 오르고 있는 4.15 총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순일 속구리 여러분들 무슨 투표로 유명한 노정희 다 김명수 대부분이 서울법대 출신들일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저는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보죠. 저의 전망이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여러 사람이 책임을 지하겠지만 비용은 국민들이 다 이제 십시일반으로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역은 단연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이 지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아이들 다 키웠기 때문에 별로 그게 그냥 그렇습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족에 대한 친애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언어를 공유한 사람들은 말과 글로 담을 수 없는 친한 감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외면하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다 묻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겠다는 것은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조선시대라는 그런 나라가 체제 경쟁에 승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굉장히 불신하고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교육감들이 좌파 교육감들이 되면 일단 시험을 안 치는 것을 맨 먼저 도입하지 않습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인 거죠. 경쟁의 순기능을 가장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좌파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런 정신상태나 참정권이 박탈단 조선시대 비슷한 그런 체제를 가지고 무역을 갖고 먹고 사는 교육국가가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오늘 벌써 다루겠지만 오늘 한국경제신문 일맨 톱뉴스에 20년 만인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떨어진 그런 기사가 나왔고 그게 다 징후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예사롭게 여기겠지만 저는 계속 나라가 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 장은 징후들을 다 연결해가 자기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워가지고 앞을 향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가지고 아무튼 일을 대비하는 애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애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냐 본인이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을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 신간이 나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댓글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헛소리하는 인간들도 많잖아요. 본인이 뭐 말 안 듣겠다 거짓 쪽에 서겠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본인 인생 전반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자식들 세대 전반을 통해가지고 비용을 톡톡히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한말의 위정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가지고 우리는 운 좋게 한반도의 반쪽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됐지만 지금 위쪽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그런 겁니까. 100년이 넘어도 후손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못 배우냐 이야기죠. 당대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후손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죽을 고생을 지금 절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들 가운데 그걸 보고도 못 배우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도 배울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완구함과 완악함과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비용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 비용이 처절할 거라고요. 그런 비용이 보이기 때문에 외치고 알리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